너가 생각하는 패션 스타일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? 나는 근데 진짜 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뭐라 하지? 나는 깔끔하게 입는 거지, 왜? 깔끔하게. 그래서 약간 힙합 스타일이나 아까 전에 핸드폰을 보고 왔는데 야메카진가 뭔가 야메카진가? 야메카진가? 야메카진? 아니 패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는 장난으로 하는 거거든요? 근데 겨울오빠는 완전 전문적으로 패션 이런 거 잘 아니까 재밌게 하러... 야메카진? 야메카진 그래. 아 뭔데? 원래 이름 뭔데? 야메카진? 야메카진가? 야메카진 이런 거 아까 보고 왔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입고 오신 분들은 저한테 욕 엄청 많이 먹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입는 옷 스타일은 싫다는 거네? 싫은 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. 그게 그거잖아. 아까 전에는 꼴도 보기 싫다. 야메카진. 응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잘 입는 야메카진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입는 거 있잖아. 빵모자 쓰고 이상한 베스트 입고 다 지른다. 수염 입고? 아 수염... 어 수염 입고 약간... 아 존네 목 탄다. 이게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입으면 멋있는 사람 멋있는데 약간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으로 입은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만 좀 이상하다고 하는 거지 오빠 잘 어울리니까 잘 어울리면 상관없어요. 속이 후련했냐? 혹시 제 입고 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안 간을 하고 싶었을까? 그렇게 입고 핊고 하트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. 약간 타이블라는 걸 전혀 RapidsAv.